찬양하시오 찬양하시오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몸과 정상하여 주 경배하라 성죽하라 내 영혼아 온몸과 정상하여 주 성죽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몸과 정상하여 주 성죽하라 주 성죽하라 주 성죽하라 주 성죽하라 주 성죽하라 주 성죽하라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난 땅 마물의 앞 맑벨라 밭굴의 장사였더라 마물에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서 속한 굴이 해촉소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보금 누림의 삶이 되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족장들은 이 언약을 가지고 127세의 삶을 누렸다 했는데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의 누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또 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오늘도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에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모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때에 언약을 붙잡는 예배로 하나님의 능력을 덤리는 예배로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전도자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불신앙이 꺾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삼이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립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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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2장 찬송 2장 찬송 2장 찬송 2장 찬송 2장 찬송 2장 찬송 3장 찬송 3장 찬송 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본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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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이세 찬양하라 높으신 부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부주 예수 영원한 구원에서만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안없이 드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본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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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이세 찬양하라 높으신 부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우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려와 늘 주 앞에 들이세 우주 예수 세상을 해 주시고 영광증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본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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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여 이 영원히 들이세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는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강단에서 손폐된 말씀 속에 살아의 죽음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사오니 이 시간에도 내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집중하며 성령 충만에 집중하여 하나님으로 절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피의 은약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허감의 세력이 물러가며 모든 불신양이 무너지게 하셔서 성령 충만 받는 비밀과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시간이 깊이 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시어 말씀에 감동되어 잘못된 생각과 그리스도에 의해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은혜를 주시고 생명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은약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이곳의 복음을 소유한 은혜교회가 오늘도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복음 중심으로 하나 되어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내며 방황하는 자를 살리며 지혜계의 허엄과 사단의 권세를 꺾게 하시며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며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당의 잔 목사님에게 복음 운동을 취소할 수 있도록 오력을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과 기도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시대 살릴 만남을 주옵소서 물론 목사님께 항상 강경케 하시고 끝까지 복음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다섯 분의 교육자님께 이 시간에 넣어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평생 캠프를 통하여 전도 제자의 만남을 주시고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회복되며 허감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중국 성교사로 파송받은 목사님에게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세상을 감당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사모하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있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옵시고 한계 때문에 더욱더 크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낙심하지 않는 큰 힘을 주옵소서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화평과 평안이 가득차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과 이곳에 역사하는 허감의 세력과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영혼의 힘을 얻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내 기준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말씀에 순정하며 지키는 자 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불신앙하는 모든 분위기를 오직 믿음과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여와 신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61절에서 67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미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느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난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의 족속에 도와서 내 아들 주사를 위하여 아내를 못하여 종이르데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랫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하늘의 하나님 여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가 내게 명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늘 주사가 너를 따라 오랫고 하지 아니하며 나에게 이르시는 아들과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시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보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명세하였더라 아멘 61절에서 67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리부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부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부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같이 봉독합니다 이삭이 리부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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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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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시는 분들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래서 자꾸 설교는 그게 무엇인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런데 이상하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종사라는 걸 보니까 죽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진리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걸 놓치면요 일 가지고 싸워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일 가지고 서로 뭐 욕심내다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 믿음 없게 만들어가지고 떨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열심히 해놔 놓고 하나님 앞에 책망 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내게 믿음이 더해지기를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옆에 사람 믿음 생기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해서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는 일 가지고 다른 사람 믿음 떨어뜨리고 우리는 일 가지고 싸우고 우리는 일 가지고 다른 사람 교회 못나게 나오고 만들고 시험 들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안 들게 되려고 이게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의 일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예수 그들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전도해서 믿음 생기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에 하나님의 뜻은 그를 믿고 구원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 관점으로 안 보면 성경도 잘못 보는 것이고 내 신앙생활도 전부 잘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일꾼 관점이에요 제자 관점입니다 오늘 성경은 제자 관점으로 이어져 나가요 성경은 은약 일꾼 중심으로 이어나가요 많이 모이는 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많이 모여도 제자가 없으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 성당에 모였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카타콤에 모여도 은약 가진 제자가 모일 때의 로마 복음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일꾼이에요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했어요 그 제자예요 그게 그냥 떡보고 모이는 거 물이에요 그냥 육신적인 복 때문에 교회에 왔다 그건 물이라니까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성경의 핵심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창세기에 창조를 통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그냥 창조가 아주 아니에요 이 세상이 창조될 때는 그것을 통해서 창조되었구나 그거를 알아야 돼요 타락이 되었다? 방법이 없어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홍수 얘기하면서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살듯이 예수 그도 안에 들어가야 살고 방주 밖에 있으면 전부 죽는구나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 모든 사람이 하나님 없이 내가 성공하자고 탑 쌌잖아요 그런데 무너져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가난 땅으로 와라 왜요?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니까 거기서 빠져나와가 생명의 땅으로 가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건을 봐도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이르는 사건을 봤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답이 없다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경 보는 눈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오는데 성경이 아브라함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받았는데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믿음의 조상을 따라서 모델이 우리도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걸 말한 거예요 이삭은 뭐를 얘기합니까?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삭은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움직였어요 말씀 운동의 모델이 된 거예요 야곱은 뭐냐? 그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인본에 대해가 야곱, 사기꾼, 발목 잡는 자 어느 날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이 되리라 기도 속에서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변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거 성화되는 사람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 언약 붙잡은 자는 어디 가도 살고 어디 가도 증인되고 증인되고 그래서 세계복음마, 애국복음마 하는데 쓰임받은 인물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약 붙들고 어디 갖다 놔도 우리 자녀는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옥에 가도 거서도 증인으로 승리하고 그 다음에 보디바레 집에 가도 승리하고 어느 날 시간표 되니까 바로 왕을 만나가지고 애국을 살리는 일의 주역이 된 거 있죠 요 생각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꿔지면은 세상 가서 또 눌려요 또 잘못 보는 거예요 왜 나는 여와 일해야 되느냐 왜 우리 부모는 이러냐고 우리 가정은 왜 이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이삭의 가정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결혼해가지고 뭐 가정 세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인류 구속사의 주역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가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너와 후손과 내가 약속한다 했어요 그래서 그 후손 중에 이삭이 그 언약을 계승할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주네요 요래 봐야 잘 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까요? 열두지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열두지파를 통해서 한민족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실제 한민족이 되었어요 그건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지 그것이 애국 같은 나라요 로마 같은 나라요 그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알아서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정국가고 하나님이 왕이시는 그러한 나라예요 그럼 교회는 뭐냐 영적으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2시파를 통해서 한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놓친 거예요 그런데 약속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말씀이 성취됐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구약에 성취된 말씀이 성취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그 쓰임받은 그거 말고 이제 실제적으로 보금의 열두 제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열두 제자를 통해서 120명이 모인 마가다라빵을 통해서 구약에 이스라엘과 같은 교회를 세워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세계보금 말을 하나님 우리 주님이 잃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두 제자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구약에선 아브라함에게 만민이 너를 인해서 복박했다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에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신약에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흐름이라는 말은 이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돼요 그러면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언약을 계승해 나가야 될 가정이라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신자 이걸 모르고 교회에 다닌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핵심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갈등하고 시간 갈수록 불신앙이 더 써여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해요 그 다음에 열심히 해도 그 다음에 헌신해도 안 동기 자체가 안 맞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안 맞는 것이고 하나님하고 방향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은약 혼인 준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은약 혼인을 준비하는 거예요 은약의 가정을 이 사실을 알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기 인류 구속사에서 은약 계승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는 걸 알고 준비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 자신이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잘못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인생 마지막에는 복음으로 해석해 보니까 전부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갈수록 누가 보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께 복을 주셨다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포럼이 되어지는 인생 되기를 주의해 주건드립니다 복음 가진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시간 갈수록 어떻게 하냐 누가 봐도 범사의 복을 주셨다 요셉도 그렇고 누구든지 다 그런 거예요 그 사실을 누린 아브라함이 뭐하냐 이제 이삭이 사합시세가 됐는데 참 아직도 결혼한 마음 같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은약의 가정을 이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인생 전체가 복음만 해서 이렇게 평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이 있다는 말은 그가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거주하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그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든지 불문하고 하나님이 범사의 글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범사가 형통하다라고 보여지기를 추원합니다 이유는 뭔가? 딴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유는 뭔가? 아브라함이 그 은약의 말씀 붙들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절에서 3절입니다 늙은 종 엘리에세를께 약속합니다 뭐라고 약속하느냐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 환도뼈 속에 손을 넣고 맹세하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주권 안에서 이사하게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잘 네가 수행하라는 거예요 미션을 수행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예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과학적으로 작곡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학문 많이 신학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철학 많이 하신 분들이요 성경 자꾸 잘못 해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여기 보면 가난한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라는 게 뭐냐면 가난한 족속의 비신앙적 이방 풍습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안 된다는 말이냐?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언약이 확실한 사람은 구속 안으로 들어왔었어요 모합족속 중에서도 언약을 재려 안 사람은 그 언약 붙들고 가난한 땅 들어왔는데 성공한 사람이 됐어요 그게 누구냐? 루시예요 이 말은 후대의 가정의 언약의 순수성을 말하는 것이고 비신앙적인 이방 풍습을 차단하자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요아의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함인 거예요 가난한 창세기 9장 25절에 영적 배경이 노아야들 함의 후손으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과 혼인 금지 명령은요 족장 시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율법이 선포될 때의 신명기 7장 3절에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요아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성기게 함으로 요아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그랬어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언약의 배경을 가지고 영적 축복의 배경이 뭔지를 알고 부모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고 부모들이 언약을 잡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4절에 보면 내 고향 내 족속에 끌어 가서 아내를 준비하라고요 내 고향 내 족속이 뭡니까 떠나오라 했는데 그 의미가 뭐예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게 세메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은 세메 후손이에요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세메 후손이에요 노아가 세메 하나님 요아를 찬송할지라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가 세메의 아들 가나는 저주받을지라 했고요 그러면서 보금이 확실해서 허물을 덮어준 생과 야베스를 통해서 노아는 축복을 해줬어요 세메 하나님 요아를 찬송할지라 이 말은 뭐냐 세메 후손 중에서 그리토가 오신다는 거예요 세메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과 관계 있고 찬송은 메시아와 관계 있는 거예요 유다의 이름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후손 중에서 다윗이 나오고 거기에서 그리토가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는 노아가 세메 하나님 요아를 찬송할지로다 세메 후손들은 하나님을 아는 족속들이에요 구속사적인 예언을 따라서 결혼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구속사의 예언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결혼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일하는 것도 구속사의 예언을 따라서 일을 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전도 성교 성취될 언약의 메시지를 붙드고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바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핵심을 놓치고 우리가 뭐하냐 불신자 돈 벌이 나도 돈 벌이 불신자 이 방법 쓰니까 나도 이 방법 쓰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집타가 어떠니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지난번에 자살한 어떤 장노님 있었잖아요 뭐 이런 말해도 괜찮겠습니다마는요 아이고 장노님이라니까 그런데 사업 때문에 어디 가요? 점쟁이한테 가서 점하고 역술인한테 가서 역술하고 그거는 장 이름이 장노지만 그건 언약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빨리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움직일 때에 아브라몽 구속사 예언 따라서 모든 것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 주님이 하신 말씀 성취되는 언약 속에서 그것부터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복모받을 사람의 특징이 뭔가 영적 축복을 무시해요 그게 애서예요 애서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의 모델이란 거예요 애서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의 모델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 이거 필요 없어 팥죽 한 그릇씩 우선 급해 그거를 바꿔 먹어버려요 그럼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만 하냐 하나님은 그 말씀 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성질과 야곱은 성격이 굉장히 저 뭐라 그럴까요 얍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은 그렇게 살아만 하는 말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 축복을 귀하게 여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배를 귀중하게 여겨요 예배를 놓치면 다 구원 못 얻는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면 그래서 영적 축복을 놓친 사람이 누군가 흥리와 비나세요 비록 제사장이지만은 예배의 축복을 모르고 그 다음에 예물의 축복을 모르고 예물의 의미를 모르니까 예배 무시하고 성도들의 정성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여자가 오고자 하지 않으면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약에 대한 아브라함의 확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냐 넌 가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에 가서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너희께 줬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아들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딸이 안 올라가 아내가 될 사람이 안 올라가면 이 아들 가지고 그리로 가지 말아라 왜? 이 땅은 은약의 땅이고 이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은약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약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기를 추구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것이 될 줄 믿는 거예요 이 이삭을 통해서 이 땅을 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은약하고 은약하고 상충될 때 있겠지요 안 올라가면 그럼 이삭을 데려가야 되냐? 아니에요 은약 속에 들어가면 상충되는 같은 은약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삭 존아놓고 한민족을 이루어 했다는데 모리아산에 갇혀 바쳐라 은약이 상충되는 것 같지요 아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하고 저거하고 안 맞네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번에 저렇게 말씀하는데 안 맞네 아니에요 처음 주신 은약을 붙들고 있으면은 그 속에 있으면은 그 다음의 것이 그대로 맞아 들어가게 돼 있어요 믿음하고 행위하고가 상충됩니까? 야고버 선생은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 받는 사람은 행위가 개판됩니까? 아니에요 믿음 속에서 순종이 나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상충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은약을 잡고 모든 것을 움직이는가 은약을 잡고 결혼을 시키고 후대들 보는 눈도 다르다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엘리에셀의 미션과 기도입니다 엘리에셀은 미션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미션을 하는데 기도로 모든 것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가서 뭐 하느냐 12절에 보면은 오늘 안 읽었습니다 안 읽었지만 집에 가서 읽어봐요 엘리에셀이 기도하면서 그 나선 땅에 왔는데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이러이러하도록 하나님 보내주시면 내가 그걸 증거로 삼겠습니다 했는데 기도의 말이 마치기도 전에 누가 와요? 리부가가 따와가지고 물도 올라가니까 물 떠가지고 낙타도 미기고 당신도 기도했는 내용 그대로 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부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왔는데 기도했는 내용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될 것은 매사에 기도하며 인도받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머리 굴리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IQ가 좋아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머리 나쁘면은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머리는 안 좋은데 역사가 일어나서는 바로 그거예요 머리 좋아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나는 머리가 나쁘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지라는 것이 그게 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엘리에셀만큼 기도응답을 빠르게 받은 자가 없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리부가를 보낸 걸 볼 수 있어요 왜 기도 안 하느냐? 기도응답 못 받아 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응답을 받아본 사람이에요 이사야 65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고 기도하면 말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걸 참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옷만 번 기도 응답받은 책이란 걸 보시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의 포럼입니다 엘리에셀의 포럼입니다 34절에서 60절입니다 나호를 만났어요 다음에 리부가의 오빠 라반을 만났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언약 포럼을 했어요 기도 포럼을 했어요 내가 여기 왔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의 주인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리부가를 만났다 무슨 포럼입니까? 말씀 포럼하고 기도 포럼한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기도 포럼하고 말씀 포럼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여져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왔어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요 제대로 포럼 해보니까 리부가가 당장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냐? 라반이 우리 누이요 60절입니다 너는 천만이 내 어미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니라 소름도치는 고백을 해요 라반은 한 번도 아브라함이 말한 것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해요? 네 시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겠다 어디서 많이 들었지요? 이삭이 모래아산에 갔었을 때에 하나님이 네 시가 대적의 문을 얻겠다는 거예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라 이거는 가난한 땅 들어왔었을 때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떠날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아 한 번도 안 만났는데 라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장 가보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현장 가보면요 한 번도 안 만났는데 통하는 얘기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컨 결설교 때 들었는 말씀을 어느 날 가보면 불신자가 그래요 당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얘기해요 안 믿는 사람이 그 얘기한다니까요 정말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포럼이 바로 이런 거예요 기도 포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엘리에셀이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신통해요 성령이 역사십니다 인통합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물통합니다 경제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통 신통 물통 이게 전부 어디서 나와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거 아닌 것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망하는 거예요 셋째입니다 언약을 계승할 이삭의 모델 가정입니다 61절에 67절입니다 들에서 묵상하고 있는 이삭이 리부간을 맞아요 아브라함도 시작할 때 기도했습니다 엘리에셀도 가가지고 현장에서 기도했습니다 이삭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저녁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했습니다 현장에서 저녁까지 사업 현장과 기도입니다 67절 모친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사라가 왔을 때에 모친 사라의 장막에 들었다 언약의 족장의 부인이 사라가 생전에 기거했던 것이고 그 언약을 이삭과 이제는 같이 이루어져 나가야 될 미션을 지금 수행해야 될 그러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67절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당시 품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1부 1초로 언약 계승의 모델이 되었어요 성경에서 가장 모델 가정이 누구냐? 그게 이삭 가정이에요 당시의 풍습으로 보면 부인을 여러 사람도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부인마다 장막이 있어요 부인마다 장막 그런데 사라의 장막에 들은 것은 언약의 계승할 가정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가정을 이루니까 어떻습니까? 위로를 얻었더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 후대들이 이루는 가정들은 무슨 가정이냐? 언약을 계승할 가정이에요 오늘 이삭이 리부가를 만나는 들판에서 기도 자세히 보면 저는 어떤 그림이 생각나요 그 그림이 뭔가?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이 생각나요 이삭이 저녁에 들판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모습 거기에 리부가가 같이 딱 만났다 이상하게 저는 만종이라는 그림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제 가슴에 영향이 오는데 어떤 학자가 그거를 평가를 했어요 세계에서 제일 사람 끌어모으는 그림이 뭔가? 모나리자 그림이라 해요 모나리자 그림 앞에 사람이 박작박작 저도 모나리자 그림 한 번 봤거든요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 앞에 사람들 박작박작해요 프레시 찍고 난리 나요 그런데 이 학자가 말하기를 세상에서 사람의 발걸음을 가장 오래 붙들고 있는 그림이 뭔가? 밀레의 만종 그림이에요 이유가 뭔가? 거기 가면 행복이 느껴졌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그 점들 빠져가지고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행복은 아름다운 여자의 얼굴이 아니고 행복을 주는 그림이에요 행복이 담겨져 있는 삶이란 거예요 그 분석하기를 왜 그러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들어있어요 부부간의 사랑도 있고 하나님과의 사랑도 있고 땅을 사랑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 일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금면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 여기에서 보는 거 바로 그거예요 오늘 또 우리의 가정이 교회고 우리의 교회가 가정이 되어가지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교회에 오면 은약이 개성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러한 여러 번 가정되기를 중요해 추천드립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피은약이 개성돼요 이삭의 가정 피은약이 개성돼요 그때는 그 장막에서 단을 쌓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 가정마다 이 은약이 흘러가는 가정이 되기를 중요해 추천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후대를 준비해야 된 이유가 뭔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노아의 때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모이기를 피해요 그리고 뭡니까? 피파게 와요 보금 얘기하면 피파요 앞으로 법적으로요 오직 예수 그것도 못할 만큼 그런 피파게로 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히브리스 10장 25절은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고 은혜 받는 것에 관심이 없어진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키운 믿음의 후대 종도 믿음으로 키웠고 이삭도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봤었을 때에 실제 기도의 비밀이 있고 은약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우리 중직자와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치군드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후대를 키우는 방법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키워야 돼요 아브라함은 오늘 보면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걸 본 거예요 이삭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사는 것을 본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을 것을 자녀들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응답받는 것을 후대들이 봐야 돼요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이주모가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은혜교회가 엄청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세계에 지교회들 이렇게 열어가는데 우리 그 복을 지금 모르고 앉았으면 되겠느냐고요 참 십몇 년 지나니까 눈이 띄인 것 같아요 떠듬떠듬 얘기하는데도 오세는 정말로 깊이 있는 메시지를 하는 것 같아요 기도의 비밀을 보여주고 말씀의 포럼이 제대로 되어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 예수 그대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가정이 아닙니다 은약을 계승할 가정입니다 그냥 아들 딸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눈이 성경에서 밝히 말하는 핵심을 가지고 봐서 우리 후대를 살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제대로 포럼하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대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널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송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려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 너의 주님 그 신은 애 생각하며 죽게 힘써 버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아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조 원금 정순당 권사님의 22번 감상금 허만식 장노님의 6번 승교원금 최성진 장립지상 8번 건축원금 박선은 집사님 외 10번 생일감상금 정경자 권사님 조혜진 청년 윤해민 청년이 들었습니다 대출 원금 상환원금 정남덕 장노님 김영숙 장노님 우한분 장노님 유승훈 장노님 최정은 집사님 배철은 장노님이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 순서에 의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은약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아니고 마음과 삶을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임하고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하셨사오니 은약의 말씀 그대로 저들의 손길과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갈 수 없어서 보내는 성교사로 쓰임 받습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부활 메시지가 성취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교 현장에 제자들이 일어나고 생명 역사에 일어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후대가 성교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 예배당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복음의 지경이 계속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사 RUTC와 의료복지 문화센터가 세워져 지역 복음만 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직업과 산업에 하나님이 크신 증거를 주옵소서 생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생애가 어떤 생애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생애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력이 충만한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이 성전을 정말로 복음위에서 빚없이 저들이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원금을 더 갚기 위한 헌금을 드립니다 귀히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사모하지만은 질병으로 인해서 또한 출타를 인해서 흩어져 있는 우리 은혜의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 있든지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때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또 교역절 만나 주시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임 및 원로 목사님의 주간사회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헌금입니다 9월 9일 주일은 RTS 주일로 지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또 9월 9일 주일은 필리핀 은혜 까잉 지괴이당 구입을 위한 헌금을 드립니다 필리핀 성교 현장에 뜻이 있으신 분들은 동참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담 없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모임입니다 국장이 아니고요 성교위원회 모임입니다 이거 다음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필리핀 까잉 지괴 헌금하고 나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교회 사역하시는 사역자 예비 지교회 사역자 하실 모임이 있습니다 주보를 3부 예배 후 두기고 지교회 사역자 모임입니다 9월 3일부터 월요 사역자 권찰 모임이 시작되겠습니다 2018년 가을학기 중대원 개강입니다 9월 9일 오후 5시 은혜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중대원에 우리의 청년대학부 꺼지니까요 우리 모두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은혜교회 3부 예배 수요 예배 대표 기도자 순서가 게시판에 부착되었습니다 훈련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김연석 장노님이 트리니티 교회 특강 인도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고3 수음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은혜 붙잡고 승리하며 미션과 기도의 중요한 정체성을 붙잡고 포럼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한 주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삭이 받았던 그 중요한 은혜의 계승을 우리 또한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정말 은혜교회 매 가정마다 중요한 은혜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밀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기도와 중요한 미션 붙들고 포럼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정말로 믿음 가지고 후대로 바로 키우는 우리의 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20장 찬송 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군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람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군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끝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소서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군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끝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옵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크다다 나를 배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군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끝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명으로 주만하게 채우소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나를 일군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끝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대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은약을 붙잡고 은약의 기도 속에서 은약의 포럼을 해서 은약의 가정을 세워 후대들에게 정말로 세계보금 말 응답받게 할 우리 모든 은혜계의 성도님들 머리 머리 위에 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랩런트와 성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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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